피부 한 번 볼게요 당신의 피부 현미경으로 본 적 있나요? 피부 톤이 좀 칙칙하긴 하네요 잡티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많이 칙칙하죠?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제품 중에 레디언시크림 안 발라보셨죠? 이 제품 한 번 써볼... 흠 숙련이라고라! 어이 거기 좀 어때요? 아이 말해보네! 이러다 잡티 도자대 갔어! 여보! 오늘은 좀 어때요? 어! 오늘도 엄청 칙칙해! 아주 좋아! 제 피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?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유 예쁘다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자 지금처럼 오래오래 저기요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서요 아 네 하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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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저게 뭐야? 안돼 도망쳐 왜 가냐고 동생 어디가 나? 나야 왼쪽 뺨이지 왼쪽 뺨도 발라드릴게요 살려줘 더이상 갈수 없어 뭐요? 왜? 저 앞은 턱이거든 절벽이야. 내가 지켜줄게. 우리 가족 행복 내가 더 지켜줄거야. 같이 여행도 한 번 못 가봤는데.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뵜어요 안디. 엄마가 미안해. 우리 딸. 다음 생애에도 엄마한테 와줄거지? 응. 이 크림 진짜 남았다. 네? 아뇨. 고객님 피부톤은 좋아질거에요. 밝아질거구요. 잡티도 사라질거에요. 아... 지금... 오세요? 아뇨. 아뇨. 고객님 피부 밝아지는데 제가 왜 울어요. 칙칙한 피부톤. 잡티. 강력한 비타민C와 이거 만나. 당신의 피부를 더 밝게 만들어줄거에요. 하얀 타혜. 이러는 바킹의 기억이 나요? 나한테 전투. 나한테 전투. 나한테 전투. 너한테 전투. 나한테 전투. 나한테 전투. 라네즈의 레디언 시크릿